요즘은 자주 부정형의 뭔가를 생각하다 잠을 잘 건 미래였다고 과거였다고 현지였다고 바뀐다 그 생각이 끝나고 나면 두통이 나에게로 배자꾸만 그렇게 도출한 결론의 청자는 다들 하포만 한국의 미래에 대해 또 세계에 대해 없고 그름에 대해 그런 것들을 되뇌어 그름 주변의 생각은 전 하나뿐 내 미래나 잘 흔내려 야 폭격으로 해 결국 세상은 늘러가는 대로 전쟁고 가면 지나 굶어 죽던 음식은 내 배로 인간을 잡아먹는 자들이 내뱉는 내 새로운 달콤한 말을 내면은 악마들 그들의 작가는 괴테오 장모와는 달라 멸종을 부르는 매티오 우린 공농 아니지만 그보다 심한 행태로 멸망을 향해 다가가는 중 절망은 또 가까이 와있군 올해를 강타했던 우한 발패렴 우린 그 진호지를 잃었고 다시 원래대로 얼굴에 항상 카메라를 끼고 살아서 그런지 먼지를 막는 가면 하늘을 제대로 쓰지 못해 어쩌면 우린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 그렇게 해기지 못한다네 NO WAY 주님 당신과 멀어지고 있어 아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왜 저기 악마가 웃고 있나요? 주님 우리 구원은 대체 어디 있나요? 주님 당신과 멀어지고 있어 아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왜 저기 악마가 웃고 있나요? 주님 우리 주원은 대체 어디 있나요? 방주 없이 재고도 없이 용서 우릴 강타 선지자는 어디로 그가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미 미래를 벌써 다 죽어버릴 강남 선지자는 그 속에서 벌써 썩어갔나 저 멀리 타국에서는 전염병에 상금을 걸고 멍청한 몇몇의 선량한 사람이 행동 열고 대체 우린 얼마나 참고 해야 하나 몰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생겨난 몰더 그가 바깥은 그런데도 이미 나는 내 미래를 상상하는 중과 비교하는 상황이라서 더 반가능하고픈 욕구가 충만하네 얻은 미래를 안목하는 중 난 그 욕심비를 방목하는군 난 평범한 사람 열정만 많다면 사라질 사람 바라만 많아 자라지 않다가 사라지고 말자 그러니 팔자대로 살아 그게 진짜 사랑 그게 잡는 사람 그런데 한 번씩 회의감이 드네 이건 과연 노른 일인가 돈 못 버는 예술가로 사는 것만이 생각을 없애는 글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는 일일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사는 삶은 더 풀려고 산다는 것은 떨어진 음식을 받아먹는 것처럼 굴대고 우리 살면서 수많은 년을 떠나 보내고 그럼 우리가 신께 보낸 메시지는 대체 어디로 주님 당신과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기 악마가 웃고 있나요? 주님 우리 구원은 대체 어디 있나요? 주님 당신과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기 악마가 웃고 있나요? 제 경치 지금 이고 뮤직。」 제 경치가